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할 때 병합하려고 하는 브랜치들 간에 같은 코드를 수정했으면 complete가 나게 되죠,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재현해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충돌을 한번 발생시켜보죠 지금 제가 master 브랜치에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세 번째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에서는 여기 원을 숫자 1로 바꾸고요 그리고 master로 가서 아니, 그 전에 일단 push부터 해봅시다 푸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풀 리퀘스트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해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보시면 체킹이라고 뭐가 방금 쓱 사라졌죠 저건 뭐냐면 우리의 브랜치가 다른 브랜치랑 즉, master 브랜치와 충돌이 나는가를 체크해 보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근데 충돌이 지금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his branch has no conflicts with the base bran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base가 master입니다 그래서 merge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이 number2 알파벳3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이 첫 번째 줄을 1로 바꿨어요 근데 그 master 브랜치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을 1이라고 제가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master 브랜치에서는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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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뭐였어요? 숫자 자, 원래는 어땠는지 볼까요? 자, 체크아웃을 한번 보죠 자, 원래는 내용이 1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master branch에서는 뭘로 했어요? 한국말 1로 바꿨고요 그리고 number2 알파벳3 브랜치에서는 숫자 1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푸쉬를 한번 해볼까요? master도 푸쉬를 하고 다시요 check out key check out master master 브랜치를 제가 푸쉬를 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실시간으로 얘가 체크를 시작해요 그리고 master 브랜치와 number2 알파벳3 브랜치가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충돌이 발생한다고 알려주면서 이 merge 작업을 못하게 하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웹 에디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병합을 하는 겁니다 자, 웹 에디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이 웹상에서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아, 마스터에서는 1이라고 했고 알파벳3에서는 숫자 1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것의 공통적인 부모에서는 다른 정보가 있었나 보다 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1, 1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mark as resolved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충돌을 해결했다 work.txt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충돌란 파일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서 mark to resolved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mmit merge를 하게 되면 병합된 내용이 commit이 자동으로 되면서 병합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버전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 어 이렇게 check out 자, 저 브랜치로 가서 땡겨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현재 브랜치로 마스터의 변경사항을 병합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을 처리해서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토픽 브랜치에서 작업을 할 때 계속해서 마스터 브랜치와 충돌이 나는지를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충돌이 나면 그 충돌 상태를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우리 넘버2 알파벳으로 계속해서 동기화 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돌을 다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머지를 다시 말해서 병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병합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컨펌 머지 버튼을 클릭하면 병합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병합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가 충돌이 났었잖아요 그 충돌은 마스터를 토픽 브랜치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충돌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토픽 브랜치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토픽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하는 작업을 마지막에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GitHub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